아 가능하죠? 이거하고 그러면 안고사 한판 할까요? 오늘 올린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첫판 일단 개돌로 상큼하게 자 상큼하게 하나 자 상큼하게 스타트 그렇지 그 자리 그대로 계시네 그렇지 2층까지 꾸네 누가 자꾸 아까부터 연막을 여기 가고 있네 너무 작게 가는 거 아닙니까? 돌직근데 아니 이거 맞습니까 형님? 6대0인데 누가 자꾸 연막 이렇게 짧게 치노 아 이 하얀색 연막 뭐야 이거 어이구야 아 몰라 가자 아 들어가자 아 아 사실 안 들어와서 모르셨나 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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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죽었죠? 아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또 와있다 와 하이팅 하이팅 방식이 있을건데 손 풀었다 생각해야겠다 자 이번 집중 무조건 저 빨리 안뛰려고 그냥 킬 딸의 정수를 보여줘야겠다 아 못찰 뻔했네 아군이 숨이하였어 타임 와 대가 저거파 나 왔다 제발 살려줘 형들 제발 형들 삐먹었구나 자 아니 울평 지하장 나갔는데 지하에서 어떻게 안나와 다 터지고 다 터지고 천천히 나이스 아 아 또 넣어보셔야되는데 뭐야 아 아 탄 튀는가봐 아하 못잡았다 아 그냥 큰일 모니가 좋았다 사라진 도화 들어오는 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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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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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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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포 어디서 나왔지? 회사 파이팅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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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». 지금이다 자 3킬? 3킬만 하면 돼 아 24킬 와 이거 어떻게 1킬 아까 했으면 형님 어시 4개 했는데 1킬 안서 줍니까? 제발 오케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난사 진짜 너무 싼다 여기까지 하시네 어 블랙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우와 와 우와 와 빌리는거구나 빨리 가제 무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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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판단 3킬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무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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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판에서 제발 22킬 안 되면 좋은데 제발 형님 이쪽으로 아 안돼 이걸 못잡냐 난사 진짜 4킬 해야 되네 폭앗게 봐야겠다 와 폭이 진짜 너무 안줍네 와 저거 없어진다 안돼 안돼 두명 다잡아야 돼 아니 설마 아 또 24킬이다 미친 진짜 와 또 24킬이다 이거 맞나 100개 때 24킬이었는데 아 아...